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오늘 왈잔만 가서 즐겨온 우리방 사람들을 위해 오늘 파라바이스로 가드리겠습니다 따라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망이 왜 이렇게 웃기냐 관자보고 있어 얼마나 어이없을까 던질걸 많이 주워가지고 별떼처럼 죽여봐야겠네 있다 발소리 2층 방인거 같은데 깜짝이야 이 자식 놀래요 깜짝 놀랬네 진짜 놀랬다 발소리 하나 나오지 발소리 하나 나오지 발소리 하나 더 qualjar 호요요요요 참 issible 최대한 trans 배그 너무 재밌다 털고 있으려나? 여기 아니면 좀 더 뒤네 여긴가? 기다려라 내가 간다 방망이 들고 간다 어디야? 오토바이 저기있다 사람 보이지? 아직 죽지마 아직 죽지마 아직 죽지마 아 집에 들어간거야 오토바이 타면 어떡해 아 아까워 여기까지 어떻게 달려왔는데 이걸로 오토바이 타네 좋지않아 zan 가까이 성경입니다 누군가가 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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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 아 그냥 잡아야겠다 아 아까봐 아깝다 지글지글 다시 다 주워야 되는데 프라이팬 프라이팬 지금 제목은 6명 배그 접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총을 안 맞추면 방망이가 한 방이 안 열어서 안 죽더라 먹고 들어가자 아 이건 뭐야 이거 ESP다 ESP 이거 200% ESP다 내가 접어야겠다 쟤 때문에 아깝다 니가 가는 길이나봐 딴 데 보지 말고 ESP가 아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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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 거 같은데 좀 이상한데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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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